구독과 좋아요는 아닌가? 사랑하고 진해왔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매콤하고 달콤해요 볶음이 너무 좋아요 아주 slowly 나는 나의 고추장에 먹으면 더 맛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낙연은 넉넉한 고추장도 쫌차같아요 그리고 마늘은 마늘은 마늘을 마시기 위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해요 쥬쥬쥬 라면이 좀 쥬쥬쥬.. 어우 너무 맛있어 첫 번째, 계란, 계란. 계란, 계란, 계란. 계란, 계란. 계란.